식물성 멜라토닌의 분자 구조는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의 인돌아민 유도체인데요. 멜라토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면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고 순면에 도움을 주는 거죠. 대신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잘 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뇌의 힘, 뇌력의 차이입니다. 그럼 뇌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순열 입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요. 너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일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 받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잠을 자야 하는 거죠. 잠을 설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해서 큰 돈을 버셨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죠.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당신은 8시간씩 잠을 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절대 잠을 희생 하시지는 마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잠이 수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장수하려면 첫째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나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또 장수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장수 유전자를 시트루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복과 수면이라고 합니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죠. 속을 비우면 혈관 내에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 작업이 수행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자는 동안 청소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은 잠을 자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죠. 사람의 뇌 속에는 림프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폐물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나오면서 멜라토닌과 함께 작용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잠을 자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머리가 늘 무겁고 안개 낀 듯 말지 못하게 되고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치매도 예방되는 겁니다.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학생들도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신경이 재배선되기 때문인데요. 전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잠을 자지 않으면 큰일이 되어버리죠. 3당 4락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보통 사람은 2,3일만 못 자도 몸과 마음이 거의 버티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려면 보통 하루에 7,8시간은 충분히 자야 하죠. 콜로라도 볼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동맥에 지방침전물이 쌓이고 이것이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mRNA가 40-60%까지 줄어든다고 하네요. 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의 숫자가 부족해지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불면증을 제거하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자 첫 번째 재료는 구기자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하죠. 모든 게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영양분입니다. 견과류 중에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 바나나, 타트체리, 달걀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약재 중에는 구기자에 다량 포함되어 있죠. 식물성 멜라토닌의 분자 구조는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의 인돌아민 유도체인데요. 멜라토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면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거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자 두 번째 재료는 감국입니다. 감국은 국화에 꽃을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한방에서 감국은 선질이 차가운 약재로 분류되고요. 주로 간에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눈이 붓거나 충혈될 때 처방이 많이 되고 또 가슴에 열을 내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사용을 합니다.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처방되죠. 감국에 들어있는 아피제닌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서 불안을 줄이고 잠을 깊게 자도록 유도합니다. 아피제닌은 각종 과일과 채소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 사과, 콩, 브로콜리, 셀러리, 권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인 셀4를 억제해서 위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죠. 또 감국에는 루틴과 쿠마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것이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자 세번째 재료는 사과식초입니다. 식초의 주요한 효능은 간기능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죠. 또 지방대사에 관여해서 중성지방을 줄여줍니다. 사과식초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사과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부신정우근, 만성피로의 원인이죠.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식초는 인효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도 하죠. 사람의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효작용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사과식초 복용해 주시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아세트산은 혈당을 내리는 강력한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최장의 부담을 줄여주죠.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요. 각종 효소,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정화하고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자의 네번째 재료는 독성을 제거한 옷 추출물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뇌가 각성상태에서 수면상태로 전환되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의 힘, 뇌력이 강한 아이들은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잠을 자잖아요. 대신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잘 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뇌의 힘, 뇌력의 차이입니다. 그럼 뇌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책을 말하라고요? 뇌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운동신경을 길러주시면 뇌의 힘이 강해집니다. 뇌는 뭔가를 예측하는 기관인데요. 멀리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려면 규가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해야 되죠. 또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이 어디로 도망갈지 예측해야 하고 도끼를 던지거나 활을 쏘려면 궤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기능이 좋아지면 뇌 기능이 좋아지죠.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예측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이죠. 또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뇌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충분해지고 뇌력이 강해지는 거죠. 제가 불면증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시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데 뇌력이 강해질 수가 없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데 뇌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불면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살리고 뇌력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약재가 바로 옷입니다. 옷은 잘못 먹으면 피부염 생기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옷을 잘못 먹으면 옷 타면 전신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죠.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몇 달씩 치료받아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주성분인 우루시오를 제거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혹은 발효를 통해서 독성을 제거한 옷 추술물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한의원에서는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옷의 강력한 혈액순환 작용이 뇌신경의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을 주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자의 다섯 번째 재료는 대추입니다. 대추가 진정작용이 있는 것은 아시죠? 대추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왜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게 항히스타민제 때문인데요. 대추를 복용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기자와 감국과 대추를 각각 사이즈 8g 배합하시고 천시시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후에 사과식초와 오추출물을 배합하셔서 약차로 드시면 되는데요. 1회 복용할 때 머그컵 한 잔 분량의 구기자 감국 대추차에 식초와 오추출물을 각각 얼음밥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첨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좋고요. 하루 2, 3번 드셔도 좋습니다. 구기자 감국 대추 사과 식초 옷 비법 약차로 불면증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